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웬일인가요 5월 14일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14일 저녁 11시 6분경에 후쿠시마 에서 네번째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만 네번째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6.0 이후로 후쿠시마에서 오늘 하루에만 네번 지진이 났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났던 지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맨 처음 지진이 일본에서의 맨 처음 지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5월 14일 오전 2시 55분경에 큐슈 나가사키 현에서 지진이 한번 났죠 이게 맨 처음 지진입니다 두번째 지진이 이제 일본의 주부지방에 이시카와 이시카와 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세번째 지진이 이제 일본의 큐슈 미야자키 현의 슈가 앞바다에서 세번째 지진입니다 네번째 지진이 이제 일본의 큐슈의 오스미 오스미 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지진이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6.0 강진 여섯번째 지진이 역시 후쿠시마에서 4.0 강진 일곱번째 지진이 이제 호카이도 호카이도의 루모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곱번째 지진입니다 이제 여덟번째 지진이 일본의 도쿄도 23구에서 지진이 났고요 아홉번째 지진이 일본의 히타카 호카이도 히타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열번째 지진이 역시 일본에서 히타카가 연속 난 겁니다 히타카에서 호카이도에서요 열한번째 지진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3.9 또 난 겁니다 열두번째 지진이 또 후쿠시마에서 2.7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루에 5월 14일 하루에만 열두번의 지진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큐슈 나가사키 나가사키 기억하시죠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첫 출발지점 왜 출발지점이겠습니까 나가사키로부터 맨 끝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의미로 나가사키 맨 처음입니다 여기부터 후쿠시마까지 지진이 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